1, 2, 3 2, 3, 4, 4, 5, 6, 7, 8, 8, 9, 9, 9, 9, 9, 9, 9, 9, 9, 10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예능계의 전원일기입니다 저는 소감이요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이 해피타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머리가 다 까맣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흰머리가 나네 정말? 진짜 흰머리가 나네 정말 흰머리가 맞아 근데 희한한게 해피타임 출신들이 다 잘됐어요 박명수씨 잘됐죠, 윤은혜씨 잘됐죠 네 신수지씨 장난아니에요 당신 앞으로 잘될거에요 우리 수지씨 진짜 어때요? 400회 저는 진짜 제대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아 맞아 숟가락만 들고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제대로 얹었네 너무 얹어 정말 다시 한번 400회 동안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0회, 600회, 700회 그 이상까지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해피타임 400회 맞아서 많은 연예인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코트키들 네 뒤에 이어서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TV시간여행이라고요 정말 노추를 부인하십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오케이 오케이 내년에